줄 안 나왔어요 허허허허 흠 오늘은 이게 또 클템 할 건데 이거를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며칠이 대쉬예요. 라이트가 아니고. 그걸로 인사드린 건 좀 이상할 것 같은데. 그거를 클템을 제가 바로 열었거든요.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열었는데. 봅시다. 근데 일단은 라이트를 닦는 건 이건 이래서 왔어요. 근데 라이트를 주로 많이 써가지고. 애매하긴 한데. 그래서 봅시다. 아 진짜 봅시다. 아이씨 기다리만 하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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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로 오늘 오늘 집었어요. 오늘 이게 할 게 없어가지고. 원래 뭐 새로운 스테지 나왔다? 바래야 돼. 근데 지금 탁 타워가. 그 전에 그 영상으로 올라갔지. 저 친구가 버거 발견한 거 왔는데. 이게 이게 저 탭으로 왔는데 이게 탭이 약간 안좋아요. 그냥 방금 아무것도 안했는데 지금 지워다 뜨고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했거든요 이게 이제 지스스로 물리고 이래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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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무것도 안했는데 지스스로 점프해 그냥 저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으로 딱 잡아먹는 것 같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케이스가 엘리아이 케이스인데 이게 좀 나야? 잠깐만 잠깐만 잘못 보고 있지? 하 저거 맞아? 야 저거 방금 씨 아무리 점프해도 공점 안 닿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공점을 닿아야 되는데 약간 예전에 케첩팔 때가 떠오르는데 장면 없어 지금 방금 말해 잠깐만 하 진짜 아니 왜 비행기가 그렇게 힘이 없냐 아니 왜 이렇게 뚝 떨어져 이게 문제야 저거 왜 이래 그냥 목을 막아야겠어 비행기 버그 보드렸건데 이게 어 좋은보관인지 안 좋은보관인지 모르겠는데 뭐 보십시오 전타하겠습니다 중력반자 어떻게 했어 방금 이거 봐 이거 음 뭐지 이건 하지 클릭날까 아니 ил Increase 블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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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бр 블랙 아 진짜 뭐야 이게 아 리플레이 없냐고 너무 억울하잖아 아 진짜 내기 위허 아 꺼 아 아 아 아 아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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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이 너무 많이 걸린다 아니 잠깐만 니가 본 네모나 이거냐고 지금 왜 점프를 해 잠깐만 렉이 왜 이래 아 진짜 상태 왜이러냐 아니 근데 진짜 왜이러는거야 왜 안올라가 왜 안올라가는거야 왜 안올라가는거야 어 아이씨 그만해 몸싸진다 방금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 아멘